시작! 웃어요 다같이 웃어요 사랑할 힘이 저기 있는 저 분도 웃어보세요 입꼬리 열리고 눈꼬리 내리고 박수 치면 웃는 모습 칭찬합시다 너무 예뻐요 자, 역사하는데 칭찬 한 마디씩 한 번 해줘 보세요 날씬한 모습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네가 몰래 내보내요 몰래 내보내요 몰래 내보내요 칭찬한 기분이 어때요? 다시 한 번 옆에만 얼굴 보면서 웃는 얼굴이 예뻐요 웃는 얼굴이 예뻐요 다시 한 번 가보도록 할게요 웃어요 다같이 준비! 시작! 웃어요 다같이 웃어요 다같이 저기 있는 저 분도 눈도 웃어보세요 입꼬리 열리고 눈꼬리 내리고 박수치면 웃는 모습 칭찬합니다 예뻐요 칭찬은 뭐라고 해요 여러분? 고래도 고래도 춤출이 하고 귀로 먹는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칭찬을 하면 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사람한테 칭찬 한 번 해줄게요 아까 칭찬 말고 다른 거 하기 옆사람한테 다른 칭찬 한 번 해보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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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졸려고요 칭찬하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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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하시네 잘하셨어요 칭찬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제 칭찬도 한 번 해주세요 강사님 강사님 뭐요? 강사님은 스테이크고 얼굴 보고 강사님은 스테이크고 얼굴 보고 강의는 잘하시네 강의는 잘하시네 강의는 잘하시네 잘하셨어요 저번 시간에 이거 같이 배웠었잖아요 처음에 뭐였어요? 동그라미 있죠? 오른쪽에 왼쪽은 뭐였어요? 엄지랑 검지 이건 그래도 쉽게 잘하셨어요 다시 한 번 가볼게요 이렇게 바꿔서 반대로 처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바꿔서 이렇게 이렇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동그라미 하신 손은요 이렇게 다 펴주셔야 돼요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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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압이 들어가면서 잘 되나? 어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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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이 얍더니 이게 뭐야?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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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엄청 잘하는데 여기 엉망진창이에요 하나 더 할게요 똑같이 동그라미 이게 조금 더 어려워요 이번에는 엄지범지 부위가 아니라 검지랑 중지 부위에요 이게 조금 더 어려워요 바꿔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도 좀 희망을 해보여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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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왜 안하셔? 얍! 바꿔! 얍!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바꿔!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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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을 이렇게 놓지 마시고 같이 보세요 바꿔! 얍! 입만 얍하고 있어 한국은 안 되는데 바꿔! 얍! 얍! 바꿔!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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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죽 서 있는 얍! 바꿔! 얍! 바꿔! 얍! 가죽 서 있는 자 바꿔! 얍! 바꿔! 얍! 바꿔! 얍! 바꿔! 얍! 바꿔! 자 다시 엄지랑 엄지랑 검지랑 다시 갈게요 자 이거 학교종이 땡땡땡에 맞춰서 천천히 가볼게요 이건 그래도 좀 되니까 천천히 시작 박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저 우리 유정 선생님 손을 많이 떴는데 잘하셨어요 자 겸손한테 칭찬해주세요 잘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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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한 번 더 우리 동영상으로 찍을게요 자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자 웃어요 다 같이 준비 시작 자 시작 웃어요 다 같이 웃어요 다 같이 옆에다 차례 뛰면서 저기는 저 분도 웃어보세요 입꼬리 열리고 눈꼬리 내리고 박수쓰며 웃는 모습 칭찬합니다 칭찬 아이쿠요 아이쿠요 그 아나cles이 너희들 5 우